옆에 있는 여자도 먹고, 생선이도 먹고, 빨리 먹어야지. 물이 안 나와. 응? 뒤에 앉아요. 가, 가. 아니, 뒤에 앉아요. 아니야. 안 돼. 예민아, 국가에서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 인사하네. 아빠만 하고, 엄마 뭐 안 해?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잊어버렸어? 아빠,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가지 마요. 축구 가요. 우리이랑 축구 가요, 언니. 아빠, 조심해 가요. 아빠, 조심해 가세요. 아빠, 안녕히 계세요. 가지 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큐잎이 나머예요? 어제 회선이 생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거 준비하고 왔어요. 이렇게 초코바이 주스랑 함께. 오스트리스산에서 오리온 주스, 이렇게 초코바이 주스. 비싼 편이에요. 한국사람이니까 다양하게 초코바이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열여덟게 준비해놨고, 여기서는 콩. 이렇게 콩 사오고, 송수님 주라고 할거에요. 준비 끝! 준비 끝! 만난에 열심히 해. 알았지? 같이 cricket. 다다듬야, 다다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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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상, listeners, 영상 드릴게요. 영상 보여드릴께요. сейчас, vais 이노만 더 이상 지켜드릴게요? optimist 안에 squadron. 응. 이제 사진 찍는다 맛있지? 당신이 deaflarını? 고맙다! 하하하하 외국인가요? 행복하다! 생일 날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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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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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왜 이렇게 좋아?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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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진짜 많이 봐 여성아 여기 벌레 죽으러 왔어 알지?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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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응 응 응 아 진짜 사람 많아 우즈베키에서는 해충기가 쉽게 생겨가지고 해소이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해서 해소이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해서 우즈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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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아파? 아파? 아 아 징그럽다 살 있어? 이거 진짜 아 뭘 왜 이렇게 맛있어 빨리 먹어 아 집에 가서 밥만 먹어야 되는데 네? 살만 먹어야 되는데 살 흰 밥 흰 밥만 먹어야 되는데 나 밥 먹으면 이제 배 안 아파 뭘 됐어 불러 이치골마비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해청 때문에 응 했는데 지금은 그거 그 엉덩이에 물약 보내고 약 먹고 있어 3일동안 해야되는데 23만원 좀 줬어요 네 알겠어요 네 다음 날 다음 날 아침 아이고 벅상한 혜선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괜찮아 안에 벌레 없어주면 그치? 아침이 좋네 응? 내가 하고싶어 내가 하고싶어 혜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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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해 혜선아 무서워 나왔어 나도 벌레가 봤지 응? 자꾸 나와 혜선이가 두달이 때 또 와야되는데 혜선이가 너무 그거 뭐지? 벌레 생겼대 많이 또 두번 와야되요? 네 한번 오고 두덜리 때 또 와야되네 그리고 고양이 때문에 옮길 수 있고 파스포트 그거 있잖아 햄버거 피자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늘었지? 오늘 밤에도 왜 와요? 밤에도 와야지 엄마 그러면 밤에도 딱 하나 할거에요? 응? 응 그럼 이렇게 할거야 아니 딱 하나 할거야 응 혜선이는 지금 감자랑 흰 밥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싸주러 왔어요 나 싫어 왜 그거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집에서 시간 없어 어? 이거만 떴었어 맨날 너무 싱싱해 응? 빨리 먹어 먹고 세레나 까쳐 맛있어? 네 또 썼어. 배달이 너무 씩씩해. 빨리 먹어. 묵고, 세레네. 아, 좋아. 알았어? 같이 먹자. 네. 어휴, 왔어. 3일 동안 이렇게 먹어야 돼요, 혜선이. 알았지? 사탕, 주스, 주울때 먹으면 안 돼. 응. 고와이. 어, 내 거 먹는데, 볼래. 저는 과샤. 과샤랑 1인치. 나도 먹고 싶다. 아멘, 치즈도. 안 돼요, 혜선아. 엄마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혜선이 안 먹는 거야. 내가 혜선이 안 먹는 거 밥만 샀어. 이렇게 과샤가. 싫어하는 밥만 샀어. 손 잘 닦고. 네. 택시 왔어? 네. 택시 왔어요? 응. 응. 힘드나 보네, 아이고. 일단 군보하러 가야 되는데. 네. 가자. 옛날에도 한 번 더 가는데, 이제. 우리 요인 아저씨. 네. 백이한테. 네. 골랐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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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빠. 네. 아iki. 아이고. 아빠도 있는데, 아빠 왜 오지 그랬어? 무서웠으면, 아빠 안 못 봤어? 응? 세 번째 이제, 응? 세 번째, 오늘 또 나오려나, 혜선아? 응. 오늘 또 빨리 나오려나? 엄마! 왜? 알았어, 알았어, 사랑해. 혜선이 씹시게, 말 잘 듣고, 응? 가자. 약도 잘 먹고. 이제 하기 싫어. 응? 근데 이제 하기 싫어. 바이바이! 응?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벌레랑 계속 살 거야? 응? 기생중이랑 살 거야, 계속? 기생중이랑 살기 싫으면 해야지. 그렇지? 응? 옆에는 여자도 먹고, 혜선이도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빨리 먹어야지. 물이 안 나와. 응? 그래서 빨리 빨리 먹어야지. 아, 언니 빨리. 아, 나 한 가지 이렇게, 그래. 응? 뭐, 이제 이거 좀 있어. 엄마! 응? 소지지 준비해줘요. 허어. 자, 곰곰 맛있을게요. 몇 개요. 몇 개야. 끄트 끄트에 이제. 나 바삼이, 세스, 세스.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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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아아, 말라데스, 말라데스. 어,이, 야, 나, 야, 나 바삼이, 세스. 컷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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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와, 이제 끝났어,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안 가. 끝났어. 응, 끝났어.